자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좀 쉬운 걸 하겠습니다 자 몰원입니다 몰원 이게 뭐냐면 자 이미의 점에서 자 이미의 점에서 모든 경사면에 대해서 모든 경사면에 대해서 응력 응력상태의 이 응력이라는게 뭐냐면 수직 응력 또 전단 응력의 크기 부호를 그래프화 시킨 것을 몰원이라고 합니다 몰이라는 사람이 직접 한 겁니다 자 이 몰원의 어 중심은 중심은 보이죠 네 에브리지 콤마 0 은 2분의 x 플러스 y 콤마 0 입니다 자 이게 뭐다 딱 나와있습니다 2분의 가운데 있죠 x y의 가운데 있죠 자 몰 반지름은 r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거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그렇죠 피타 고라스의 정의 자 주응력입니다 자 주응력입니다 원 투는 에브리지 플러스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타우 xy 제곱 자 이때 자 이때 맥스는 맥스는 1이구요 미는 최소는 투 입니다 즉 주응력 상태에서 전단 응력 타우 타우 x 다시 y 다시는 제로 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단면 입니다 탄젠트 이 비는 x 마이너스 y 이 타우 x y 입니다 자 최대 전단 응력입니다 최대 전단 응력 타우 맥스는 타우 루트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타우 x y 제곱 따라서 최대 전단 응력 상태에서 수직 응력 은 이런 형식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몰의 원입니다 몰의 원은 여러분들 땅을 필요하구요 이 도편만 이 도편만 머릿속에 딱 외워놓으면 몰 원의 중심이 나오구요 몰 원의 반지름 주응력 주단면 최대 전단 응력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장 큰 시험 문제의 기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 5월 9일 최고의 강의만을 선사하겠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이상입니다 자 자 자 감사합니다.